금융회사 직원의 횡령과 불안전 판매와 같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늘 개선화를 내놨습니다. 하부 직원들이 사고를 쳤을 때 상부 임원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이 관리 책임을 했다는 소명만 하면 면죄부를 주는 방안도 함께 담겨서 실제 처벌까지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무려 11년간 129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지난해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렸고 신협에서는 한 직원이 2년여간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국내 금융사에서 발생한 금전사고는 49건, 엑스로는 1,100억 원에 달합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를 비롯한 금융사들의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런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 등 금융사 스스로 감독하도록 내부 통제에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안은 기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 대표이사에 대해 각 임원별로 금전사고의 책임을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각 임원들이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경고부터 면직까지 제재를 받도록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담당 임원이 관리 노력을 했다는 점만 소명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내부 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임원 면책 조항까지 마련해 반쪽짜리 개선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 임원 제재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 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내용도 담겼지만 기준이 모호해 실제 처벌 사례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책무구조도를 작성하는 의무에 한정했고 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에게 총괄 책임을 묻겠다고는 했지만 여러 부서에서 장기간 누적된 사고라는 모호한 단서가 달렸습니다. 또 금융사가 정한 책무구조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당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을 각 금융사 스스로 만들도록 해 빠져나갈 구멍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별 운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당국이 직접 세부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